서울릴수대학교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릴수대학교 개그클럽 정하요 김민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11월 30일날 개그공연 2차 공연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들 보러 오실 거죠? 저희 개그클럽 많이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럼요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민석이 전여친이 출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이 전여친이 출연했습니다 아 욕하면 어떡해 잠깐만 일단은 끊 약간 끊고 하면 안 돼요? 잠깐 이거 한 번 끊어주세요 바로 그러면 개그클럽 만나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렛츠 고 이번에 저 1차 공연 때 서울예대 관객이 딱 한 번 왔어요 한 분 근데 그 한 분이 여기 홍일점 정하영 씨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분이에요 한 분 왔으니까 영상편지 한 번 어... 안녕 두 조재령 안녕 재령 오빠 어... 우리 이제 알게 된 지 벌써 1년이나 됐는데 어... 와줘서 고맙고 미안한데 연애는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다른 사람이랑 연애할 거예요 말락갱이는 싫어 하하하하 아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도 콘티 너무 재밌었고 상명대도 콘티 너무 재밌었고 상명대도 콘티 너무 재밌었고 상명대 뭐가 재밌었어요? 상명대 그 홍경이 목 때리는 그... 그 콘티가 그 콘티? 너가 때렸잖아 맞지? 그래서 재밌었어요 홍경한테 영상편지 홍경한테 영상편지 2월 전 홍경 홍경아 그때 목 때려서 미안하고 지금 많이 나았지? 다음에 내가 어... 맛있는 거 사줄게 홍경아 화이팅! 거짓말 하하하하 정원경 4행시 정원경 정원경으로 4행시하고 마무리 어 전 전 말이에요 공 홍경이를 경 경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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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먹어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고 있어 그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요? 아무게 있음 맞지도 않네 하하하하 이게 누구야 가까스로 깨지마 어제 하이드렌즈를 촬영하고 하하하하 저희 이제 공연 끝났고 이차공연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 많이 봐주시고 또 공연보러 많이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어디에 있죠? 영상은 개그클럽 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 이번에 수시가 끝났는데 이제 미래의 개그클럽 35기 여러분들 개그클럽 들어오고 싶으면 많이 봐주세요 아름다운 개그를 위하여 현대학습 최고